인스타랄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근데 댓글 달아주시는게 하나도 안보여요 지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첫 공개 하는거죠. 애쉬브라운 염색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애쉬브라운 이에요 지금 이게 물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염색이 그렇지 이게 애쉬브라운입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감사합니다. 야간 아르바이트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생활 리듬이 바뀌어버리니까. 어제랑 오늘 포함해서 운전을 많이 했더니, 이게 여기에 피곤한게 많이 왔네요. 조금 피곤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이칼 해체된거야? 의원님! 의원님 민감한 질문 삼가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폰에서는 그렇게 많이 빨간지 모르겠는데. 많이 빨간가봐요. 고맙습니다. 우선 안돈 sms 지구장 그리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살짝 취한건 아닌데, 약간 이제 맥주를 마셔 저 나름 배운 앤데, 가방끈 저 나름 길거든요. 근데 단어 선택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천둥식 콘서트 시크릿 게스트인가요? 아니요. 저 게스트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게스트 써달라고. 써주면 안되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게스트 안 쓸거야. 이러더라구요. 음, 아까 인스타로 질문 마셨어, 마셨어, 마셨다고. 아, 나 왜 이래 오늘. 감사합니다. 롱탬 몬씨. 롱탬 몬씨. 롱탬 몬씨는 들어봐요. 롱탬 몬씨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좋은 뜻이겠죠? 오늘 행복했나요? 오늘 행복했습니다. 정답은 왜 이래? 음... I'm just born this way. 텐션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 그거를 안 좋아해서... 예, 제가 다른 거를 안 좋아해요. 네, 여느 마중 나갔다 왔죠. 제가 이제... 주차 모드를... 아, 주차 모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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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모드가 YOU jam.. 주차 모드입니다. 짐 정도를 사는 거에요 long- ansch vid 나jer 경영 Ole classic GOOD 대영웜 Dar. Uyyeony 고생 Frank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 먹어봤어요. 사고 맛이 나더라고요. 신상 같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편의점에서 자주 봤거든요. 사러 갈 때마다 뭐야 저거는 이러고 안 먹었는데. 저는 딥카페인, 하프카페인, 루아커피부터 해서 고양이가 조금 불쌍한 커피이긴 하지만. 암튼 그걸 다 보고 봤었는데 그거는 처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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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천둥이가 제가 천둥이가 제가 키라는거 봤더니 이야 너 늘었다고 모베 하더니 소질 있는거라고 이거 그러더라구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입술이 갈라졌다 눈바닥 마냥 까하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너무 기네요 닉네임을 읽어도 아이라 그러죠 오빠 몹에서는 치킨 먹었어요? 그럼요 저 몹에서는 치킨.. 심심치 않게 먹었던거 같은데 예 암튼 그렇습니다 그 초밥 사줄 생각 없는가 자네? 예?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 스토리에 올랐던 초밥이요? 그거 지지난주에 천둥이가 저 사준건데? 저 사준건데 근데 5라인은 정말.. 너무 많이 그려진게 그려진게.. 없으면.. 이 상황이 자극적이었는데.. 오늘이 저 사준건데.. 오늘이 더 좋은 상임이 없더라구요 오늘이 더 좋은 상임이다.. 저런.. 너 술먹었구나? 어? 상현이다 안녕 상현.. 안녕 천둥.. 천둥씨.. 천둥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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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플로워 비프 아 미트 3 플로워 비트 삼겹살이 영어로 뭐죠? 3 플로워 미트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사회에서 아침까지 이제 예 맞아요 저 걱정해주기도 하고 뭐야 이게 뭐가 묻은거야 암튼 위험하기 취중방송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만 하다 이제 저는 끌게요 음 주량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 이거 질문지 아까 Conf 뻥 지수돌 지수돌 certeza ieten po 고 ob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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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어.. 애쉬핑크? 제가 이제 29년을 살면서 제일 약간 어울린다고 얘기 들었던 컬러가 애쉬핑크였었거든요. 음.. 그래.. 이제 Vietnam 피가지고 나를 ngulo 하면 bord Util 골든 리트리버 색깔? 이렇게 됐는데 암튼 그렇습니다 또 시작된 호찬이의 쿠에타의 어베전스 천둥씨랑 일단 보겠습니다 드라이버죠? 아니 물음표가 되면 안되는거지 저 운전 잘해요 저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절의 주인공식이 도망장해왔어요 드라이버 이게 그리고 꼭 잡고 하님 굵호 숫자 본 디스웨이 호찬 2019 아 어 좀 더 추가해주세요 마이 큐리 이스 본 디스웨이 저스트 본 디스웨이 차 내부 소개하지 아 지금 차 내부에 인형 들이 좀 많아요 이게 차 안에 인형이 왜 있냐 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어 왜냐면은 이제 으 으 으 으 그래 가지고 으 으 음 그래서 약간 조수석에는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조수석에 이제 구테타마 인형이랑 예 시바견 인형 이랑 이제 뭐 목베게 으 으 으 으 으 으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 요즘 제가 꽂힌 노래가 있어요 으 으 쭉 꽂힌 노래가 뭐냐 수안들 태우고 드라이브 팬미팅 하면 불안감 해소 그쵸 불안감 이 해소가 되는데 으 으 으 저 경유에요 디젤 으 어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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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별을 하려면 그 전에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연애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가사가 여기 확 박히더라고요 마치 명치에 명치에 한 호박반지 재조명 돼서 제가 꽂혔습니다 그 구절 있잖아요 그 뭐지 마지막에 브릿지 부분에 나쁜 꿈을 꿨어 다시 돌아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디다스 VS 나이키 어 이거 그때 그때 글쎄요 도수가 높으니까 안금자국 났다 저는 일단은 베이스는 아디다스인 걸로 나이 들진 않았지만 요즘 고 이광석님의 서른쯤에 같은 노래 좋긴 한데 서른쯤에라는 제목이 일단은 제가 난밀같지 않게 크게 와닿네요 그리고 일단 이광석님이 아니고 한편을 적당한 곡으로 저의 타임 버이애스 나이타임 음...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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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걸 다시다고 어떤 나이 됐어요? 패브릭 같은 저 좀비 딸이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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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봇 나오는 드라마 있죠? 그것도 아니 드라마... 아니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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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쿠팡에서 무료배송에 3900원을 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그... 멍멍 이득입니까? 오빠는 혼술하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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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걸이 예쁘다 아 그쵸 쌤 저 이거 쿠팡에서 3900원 주고 샀어요 배송료 공짜에요 게다가 로켓 배송이에요 이거랑 이거 뭐지? 이것도... 너 제물손괴죄는... 제물손괴죄는 너 그... 가중처벌에다가 복리이자 붙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여기여기 샀었는데 제가 이쪽 샀던 거를... 아니 추리... 추리는 게 브랜드는 아닌데? 아니 추리... 추리는 게 브랜드는 아닌데? 저는 후드티... 그분이 confirm을... 아 이렇게... 몸이 처음에 지어난 영이... 저게... 나은 가네... exact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은 비디오를... 너무 잘하여... 갑니다 정리하니... 이게 времена... 그 일을... 그 일을... 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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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uld really get in going now, everyone. I have great day. I should really get in. I should really get in. I should really get in. My day. Oh, 이거 조금 감동이다. Thank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eeing you in Atlanta, Georgia.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I miss you. I miss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에어팟 케이스는 잘 살아있나요? 지금 여기 잘 살아있습니다. 대박이다. 아직은 아니구요. 그냥 만약에 둘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그런거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에어팟 산 사람 2세대에 나온거 사셨어요? 네. 오빠 볼링 쉬면서 얘기하거나 취해서 얘기한게 아니고 진지하게 한거지. 아 그럼요. 2세대 너무 엽그레이드라 1세대 샀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 아직 정발도 안됐잖아요. 전파인 질문 이제 다 읽어드린거 같은데 아닌가? 피부 비결 잦은 음주와 과식 아 그 농담이구요. 어 글쎄요. 이거든요. 지금 지금 막 이런데 약간 다크서클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피부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크서클이 오지오 요 miniature 그치 뱅 뱅 뱅 뱅 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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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립밤도 바르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부족해! 아 또 부족해! 안녕! 감사합니다.